아, 찾아오는 친구도 하나 없네. 너무 심심해. 어허, 좋은 생각인걸? 비스킷 뼛돌, 비스킷 뼛돌. 무는 초콜릿, 무는 초콜릿. 마카롱 지붕, 마카롱 지붕. 아이스크림 굴뚝, 아이스크림 굴뚝. 꼬마 마녀의, 꼬마 마녀의. 과자의 집 완성, 과자의 집 완성. 모두 놀러오세요. 알록달록 맛있는 우리 집으로. 음, 좀 심심한걸? 정원도 과자로 꾸며볼까? 롤리팝 나무, 롤리팝 나무. 스프링클 꽃밭, 스프링클 꽃밭. 우유 연못샘, 우유 연못샘. 젤리 물고기, 젤리 물고기. 꼬마 마녀의, 꼬마 마녀의. 꼬마 마녀의. 과자의 집 완성, 과자의 집 완성. 과자의 집 완성. 모두 놀러오세요. 알록달록 맛있는 우리 집으로. 우와, 맛있겠다. 우와, 친구들이 놀러온다. 야호! 내 집. 동글동글 달걀들이 변신을 한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어떤 변신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요요. 달걀 하나 대골대골. 뜨거운 온천에 퐁당퐁당. 흐끈흐끈 목욕하면. 달걀 달걀 변신 성공. 삶은 달걀 달걀 하나 대굴대굴.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하얀 쌀밥 감싸주면 달걀 달걀 배치 성공! 달걀 초밥 사르르르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사르르르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하나 대굴대굴 물가루 반죽 위에 몽글몽글 오븐에서 한숨 자고 나면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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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달걀 초밥 다음에 또 어떤 변신을 할까요? 와리와리 여긴 어디지? 와리와리 냠냠 쩝쩝한 동굴 여긴 어디? 음식 부수는 입 냠냠 쩝쩝하자 가장 잘게 부서요 와리와리 어디로 가는 거야? 냠냠 꾸물꾸물 좁은 길 여긴 어디? 음식 내려가는 식도 식도 꾸물꾸물 꾸물꾸물 쭉쭉 내려가요 와리와리 미끄러진다 끈적끈적 주머니 여긴 어디? 음식 녹이는 위 위 끈적끈적 흐물 흐물 모두 녹여요 와리와리 청자가 어두워져 꾸물꾸물 긴 터널 여긴 어디? 음식 섞는 작은 청자 큰 청자 꼬불꼬불 꿀렁꿀렁 다 섞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도망가죠